우리는 세상을 스캐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스캔 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호입니다. 위스캔은 스마트폰을 통해 촬영한 유용한 일상의 이미지들을 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저장하고 공유하고 검색하고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명함을 인식하고 저장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위스캔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웹을 통해 서비스 중인 클라우드 기반의 소셜 주소록 위 박스는 명함과 폰 주소록을 보다 편리하게 그룹핑하고 검색하며 주소록 기반으로 소셜 정보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메모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은 서비스이지만 3, 4월 중에는 상용화 수준의 인식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며 인식의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